요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지역에는 설이가 내리기도 했는데요. 지난해 봄 냉예로 생산량이 70%나 줄었던 나주지역 배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평년보다 따뜻한 낮 기온에 올해도 배꽃이 열흘 이상 일찍 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임소영 기자입니다. 10년째 배농사를 하고 있는 정정미 씨는 요즘 날씨 걱정이 태산입니다. 예년 같으면 이달 중순에나 필 배꽃이 벌써 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3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따뜻해 개화 시기가 대폭 당겨진 건데 지난해처럼 4월 갑작스런 기온 저하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 죽는 경우가 지금 한 4년 사이에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피해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해 4월 초 서너 차례 발생한 저온 피해로 나주지역 배농사는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. 활짝 피웠던 배꽃이 얼어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지난해 배 생산량이 평년의 30%에 그쳤고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. 배꽃은 영하 1.7도 이하의 30분만 노출돼도 다 죽기 때문에 개화기 갑작스런 추위는 1년 배농사에 치명적입니다. 이런 냉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수 농가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합니다. 바람으로 찬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물을 뿌려 꽃이 어는 것을 방지하는 살수법 등 다양한 예방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해 이상 저온이 발생한 날 배밭에 등유 등 연료를 태워 온도를 유지했던 농가들이 냉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연소법은 기존의 스프링쿨러라든가 방산펜 같은 것들을 쓸 수 없는 그런 농가 같은 경우는 가장 실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급격한 기후변화로 최근 5년간 해마다 4월 저온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과수 농가들도 기상 변화에 맞서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. KBC 임소영입니다. KBC 임소영입니다.